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께 뵙겠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갈 거로 지금 구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바라던 바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연히 우연히 만나면 막하고 싶어요 세월이 넓게 흘러갔다고 다시는 사랑했다고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마음이 말하게 했네요 당신의 기쁨처럼 남자도 이제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갈 거로 당신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나 비용서 하핸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서리 타령이 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문의